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위협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는 이게 공론화되지 않았어요. 펠레터를 통해서 칼을 넣어서 보낸다거나 혈서를 보낸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까 소속사 차원에서 걸러내는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기자들도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모두가 지금 그 연예인이 협박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대부분이 굉장히 소심하게 휘휘하거나 혹은 조용히 무마시키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구설이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죠.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맞서고 이런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벌, 선처 없는 처벌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 가수 아이유, 이찬원, 그리고 이준호 등도 이런 분위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가 이러한 협박에 시달려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의 목숨을 아삭하게 했다는 이런 위협까지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도 이는 허위 신고로 밝혀졌는데 하지만 이로 인해 당사자와 팬이 받는 충격을 어마어마했고요. 결국 경호 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아티스트를 상대로 목숨을 아삭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당사 4억을 비롯해 아티스트의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 수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 아티스트는 촬영 중이었으며 수사기관이 보안 및 안전 상황 등을 모두 확인한 뒤 마무리된 사안으로 당사는 아티스트 경호 인력을 강화 조치했다면서 허위 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위 고발인을 비롯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수사기관의 신속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아이유는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의 목숨을 아삭하겠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출동할 수밖에 없죠. 결국 수사기관이 나와서 보안 및 안전 상황을 확인한 후 상황은 마무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 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거 외에 또 하나 아이유 시의 간첩설까지 있었습니다. 아이유는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전담물과 온라인 게시물이 유포됐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외에 이거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전담물까지 유포가 됐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휘발성 있고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파가 됐던 거였죠. 이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지난 5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는 있었으나 상대가 조사진행을 거부하고 있어서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당시 보도도 있었죠. 또한 동일한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담물이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부착됐다면서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거짓임에도 이러한 전단지가 벽에 붙었을 때 이런 내용을 함부로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유씨 더 이상 이런 허위 주장에 당하고 있지만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는 특정인이 아이유씨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면서 저작거법 침해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수사기관이 이런 주장이 범죄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후 아이유씨는 이 고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무고 등에 대한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소장 접수 후 고발인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신청 절차에 착수했으며 법원이 해당 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관련 자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고발인의 인적사항 확인 후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으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 이런 일을 해도 별로 처벌받는 거 없네? 나는 별 문제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처벌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찬원 측 역시 최근에 공식 입장을 냈는데 악플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는 1차 고소도 아닌 2차 고소였습니다. 자 이찬원 측 소속사는 지난 10월 6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협박성 등 소속 아티스트 이찬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팬덤이 굉장히 넓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기 때문에 모든 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이런 걸 찾아내서 제보를 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사도 자체 모니터링, 팬들의 제보 등을 통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법적 대응 중이라고 했고요. 이찬원 씨는 지속적으로 이런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수차례 고소를 했으며 심지어 여기서 일부 네티즌은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는 거죠. 앞서 혐의가 인정된 네티즌이 이후에도 계속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으로 확인돼 2차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이 밖에도 팬들의 제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악의적인 게시물이 발견될 시 이 사람이 의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1차 고소 때 그들이 잘못이 인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했다? 그럼 뭐예요? 앞서서 선처를 호소하고 반성을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고소 때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처벌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처벌받고 또 그랬다. 명예훼손으로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미 앞선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심적으로 피곤하겠지만 지속적인 대응, 지속적인 고소와 법으로 이들을 처단하는 게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이찬원 씨가 휴식기를 좀 가졌습니다. 워낙 그동안 데뷔 후에 강행군을 해왔고 부상의 여파도 있었지만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해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속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너를,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인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준호, K-POP 그룹 2PM 출신입니다. 가수 활동 외에 요즘은 배우로서 각광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치솟는 동시에 이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악플러들도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는데 소속사 JY엔터테인먼트가 이들의 고소를 했고 얼마 전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즉 피해자는 이준호 씨를 얘기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개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만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즉 허위임이 입증됐고요.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벌금 300만 원을 쳐져 있는데 이 벌금 300만 원 사실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300만 원 내고 이런 일을 또 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스타가 받는 고통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이런 일이 혹시나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광고 시장에서는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 역시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제적 피해를 이 아플러에게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관용 원칙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선처를 했다 하면 어 굉장히 관용이 있네. 베푸는 사람이네라고 해서 오히려 대중들이 지지를 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솜방망이 처벌을 해봤자 이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할 사람들은 아예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결국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그 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반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시기가 지나고 그러면 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2천 원씩도 2차 고소를 하게 됐다는 거고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네티즌의 자세가 중요하고 이러한 누가 봐도 맹목적이고 또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신고하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팬들이 이걸 수집해서 소속사에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일반 네티즌 역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이것을 또 모아서 당사자에게 전달을 해서 더 이상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당장 그 스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온라인 환경을 정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